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문희상이가 초광수를 뒀죠. 문재인 오팔릭 집단이 초광수를 둔 겁니다. 12월 3일 날 선거법과 엮어가지고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멀쩡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죠. 왜냐 10월 3일 10월 9일 집회에서도 보였듯이 국민들의 분노와 구역질이 지금 임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밤에 가다가 부정선거 쪽 하시는 김재홍 회장님, 부정선거 방지운동 하시는 분이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딱지로 붙이는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문재인 반대가 한 4배쯤 높아요. 문재인 지지보다. 그 정도인데 이거를 이렇게 엉터리로 밀어붙이면 뒤를 어떻게 감당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이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지금 문재인 오팔릭 집단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반역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이게 문재인 오팔릭 집단이 초강수를 든 겁니다. 12월 2일이 예산 통과 마지막 기한입니다. 그리고 문희상의가 밝힌 바에 의하면 12월 3일 예산 통과 다음 날 거사를 하겠다. 공수처 등 패스트법을 통과시켰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지금 예산 심의를 보이콧트하고 전원 사표를 지출해야 됩니다. 일단 10월에도 당대표에게 지출해야 됩니다. 이제 당대표가 의장한테 보내냐 마냐. 의장이 그걸 접수하냐 마냐.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이게 이런 일 하기는 커녕 지금 나경원이 오늘 원내대표회의 이런 데서 이제 거의 뭐 실실 쪼개면서 하는 말이 이 패스트트랙처리와 함께 우리가 맞바꿔야 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뭐 이따위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자기 할 일을 지금 완전히 반기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나경원 체제가 자기 할 일을 완전히 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잃어버리냐 안 잃어버리냐 그런 위기 상황에서 거대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완전히 적에 투항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태극기는 이때 더욱더 공수투투쟁과 그리고 진정성투쟁 다시 말해서 탄핵평가 참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아울러서 전개해야 됩니다. 나경원의 지금 행위는 작게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해당 행위고요. 크게는 전체주의 부역 행위입니다. 반역입니다. 왜냐 공수처는 게슈타포 법으로서 나치 공산당 법안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두목 그러니까 처장인지 원장인지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두목이 공수처 위원들을 자기가 임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민변 같은 출신들이 많이 줄줄이 들어가겠죠. 그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더 다른 문제는 공수처에서 야 이거 우리 사건이야 하고 딱 점을 찍어버리면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것도 넘겨줘야 됩니다. 조국과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수처가 이거 우리 사건이야 하고 점을 찍어버리면 이때까지 검찰은 그냥 닥쳤던 개 되는 거예요. 아니 조국 수사 그렇게 잘했다고 하잖아 나경원이 그래서 무슨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서로 표창도 주고 난리를 부렸잖아요 국회의원들끼리 그러면 당연히 이건 발벗고 나서서 말려야 되는데 이거를 나서서 말릴 뭐 전혀 그런 낌새를 안 보여요. 나경원이 하도 이렇게 설치니까 김무성조차 저 나경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라 발란동포요. 이게 6.25 전에 또 6.25 와중에 지리산 빨치산들한테 뿌려졌던 삐라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발란동포요. 나경원 씨 똑바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입니다. 지금 선거법은 밥그릇을 늘려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심상정의가 30석을 증가시켜서 330석으로 가자. 그 안을 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 밥그릇 챙겼으니까 공수처는 그냥 넋놓고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회의 태도는 대한민국이 나치 공산국가로 타락해도 국회의원 내 밥그릇만 챙기면 만사오케이다. 이런 아주 썩어빠진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타락한 국회는 이제까지 존재한 바 없습니다. 세가슴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의 세가슴 국회의원들 많죠. 세가슴 국회의원들은 그럼 무슨 태도냐. 결국 모난돌이 적맞는다. 왜 내가 먼저 나서서 싸워야 되냐. 이런 태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8대 조 전의 의원의 영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대 때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깠죠. 그 깠을 때 조 의원이 잘못한 것은 법원이 그 명단 내려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순순히 내려준 일입니다. 그게 하나 잘못한 일이고요. 두 번째 잘못한 일은 주변 사람들한테 아 이거 명단 공개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끝까지 같이 공개하고 가자. 그래서 주변 여러 사람들이 그 명단을 공개했다가 벌금 맞아가지고 폐가망신했습니다. 조 의원이 잘못한 것은 이 폐가망신을 본인만 하면서 제대로 갔어야 돼요. 그럼 하루에 3천만 원씩 한 달에 무려 10억이 붙습니다. 1년이면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국회의원 차량에다가 딱 써붙이고 다닐 수 있잖아요. 뭐라고 써붙이냐. 오늘 드디어 100억 돌파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200억 돌파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300억 돌파했습니다. 조 의원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겁이 나서 중간에 이제 명단을 내려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명단 못 올리게 만들고 본인은 끝까지 갔어야 돼요. 법원 명령 나왔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모가 낙인 모난 돌인데 이게 잘못 싸운 모난 돌이란 말이에요. 제가 조 의원 싸우는 거 보고 야 저 당 저게 참 새 가슴들만 모여 있는 당인데 저렇게 싸우면은 싸우다 만가가 되니까 저 새 가슴들이 조 의원 버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19대 때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스텝에 꼬여서 드디어 이제 김무성 뭐 이런 쪽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단에게 찬성한 쪽하고 같이 놀고 바미당 같이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지금 당협의 현장을 하는데 이 영락을 보면 제대로 된 투사를 보호하거나 길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이. 왜냐. 이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서 이 자유시민적 입장 우파적 입장 보수적 입장을 소신있게 발언을 못해요. 물론 본인들 인생 자체가 그냥 시험 잘 보고 줄 잘 쓰고 그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그런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선거구에 딱 가보면 이 맹렬한 자유시민 조직은 없고 상대방은 전부 친북 조직으로 촘촘히 짜여져 있다고요. 따라서 국회의원이 이 자유 혹은 보수 이런 관점에서 우파 뭐 이런 관점에서 입장을 취하면 상대방한테 찍히게 돼요. 그래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 지금 야당 쪽에 이른바 보수 이른바 자유 진영 이른바 우파 진영이라고 생각되는 그 정당의 현장 조직을 가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점점 더 쭈그러들어요. 점점 더 소심해지고 그래서 슬슬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왜 먼저 나서서 이게 정 맞아야 돼. 모난돌이 정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처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가. 그래서 참 그야말로 화석화된 그런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갔죠. 그래서 드디어는 지금 이제 공수처법에 몰려 있는데 선거구만 챙기고서 공수처법은 그냥 고무거수기 손들어줄 그런 처지로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라는 나경원이라는 자가 그렇게 나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한테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돌아오라 반란동포요. 공수처법은 공산당 나치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 선거구에서 자유시민 조직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국회의원이 힘을 못 쓴다. 그냥 친북성향 저쪽의 맹렬한 꿈들에게 사냥감이 돼서 그냥 몰리고 몰리고 몰려서 점점 더 소심해지다가 정치인으로서의 인생 종치게 된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태극기 한 3년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고민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별 조직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히 독립유권자조직 자유시민본부를 제안을 합니다.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 우리 선거구 우리 권역에서 뭔가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판이 보순이 이쪽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대개 60대 초반에서 30대까지 좀 활동적인 분들이 한 너다 분 모이시면 바로 그 지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십니다. 문자로 010-3330-124 이메일로 33코코 gmail.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독립유권자조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정당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오직 노선 원칙 가치만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뭐야 경기에 쪽에 있는 권역조직의 한 두세 분이 거기에 있는 자유한국단 의원 5선 의원을 찾아갔더니 이 의원이 하는 말이 자기가 20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원칙과 노선을 지켜달라고 찾아온 지역구민은 처음 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시민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원칙 노선 가치만 추구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 무슨 국회의원한테 줄 서가지고 무슨 사업을 따먹으려고 그런다든지 혹은 이제 무슨 저기 뭐죠 저기 지방의원을 하나 심으려고 그런다든지 광역의원을 심으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거 전혀 추구를 안 하거든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 후보를 검증평가 선택할 때 그럼 자유시민본부가 직접 후보를 검증평가 선택하냐 자유시민본부 그런 짓 안 하죠. 왜냐 다른 유권자 조직들이 태동될 겁니다. 분명히 자유시민본부만 이렇게 중불 날 수 없잖아요. 다른데 기독교 베이스라든지 혹은 다른 형태로 유권자 조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다른 유권자 조직들과 연대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유시민본부가 자유시민본부가 우리 선거구 우리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미리 못 박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자기가 지 돈 들여 지 시간 들여 지지할 후보조차도 지역 내의 다른 조직과 결정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먹을 게 없는 조직이에요. 단점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안 꼬이죠. 또 다른 단점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정치 교양과 지식을 획득할 걸 요구된단 말이에요. 즉 백모의 산에 탈출이라든지 또 다른 좋은 유튜브라든지 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치 교양 정치 지식을 획득할 것을 요구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게 귀찮은 일 아니에요. 시간 써야지 노력해야지. 이거 단점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단점은 뭐냐. 지역에서 주로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면 그게 뭐 지하철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역에서 일정 종류의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수첩합 반대 서명. 그러니까 그거 벌리면서 주로 서명을 끼게 돼요. 지역에서 접촉할 만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그 데이터에 바탕해서 그 연락처로 접촉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 이런 활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지금 퇴근해가지고 혹은 집안일 다 보고 저녁에 지금 이제 한가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오후나 저녁에 이제 또 힘들어서 지하철역까지 나가서 그리고 평생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 분수 지켜서 살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매달려서 설명하고 거기서 서명받고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 안 해보던 일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헌신이거든요. 이것도 단점이죠. 그럼 이런 단점들에 도 불구하고 장점들이 있어요. 첫째 상시적인 지역 캠페인을 하니까 완전히 지역사회에 녹아들어가요. 이게 정당에서 지역 캠페인을 하면요. 아 저 정당 사람들 뭐 자기 정당 강화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순수한 시민성을 갖고 지역 캠페인을 하니까 그 진정성이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호응이 세져요. 두 번째 장점 똑같은 건데 정당을 만들게 되면요. 다른 정당에 대한 경쟁관계가 형성돼요. 그런데 이게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당에 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이제 특정 정당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제일 크니까 자유한국당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혹은 후보를 탄핵 참회 반성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려고 그런다. 이걸 경쟁정당이 요구를 하게 되면 아 저희들은 저기 뭐 틀딱 박사모 같은 좀 약간 극우스럽고 좀 놀아이 같은 사람들이야 하고 자기 방어 논리를 쳐서 팍 물리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 시민이 가서 후보님 당신이 지금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해야 된다. 발언을 발언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저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한 기천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이런 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후보를 당신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힘을 모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지렛대를 쓸 수가 있어요. 자기 힘에 비해서 독립유권자 조직은요. 한 지역에서 100명만 제대로 딱 구축이 돼도 그냥 후보를 특히 수도권 같으면 끌고 다닙니다. 마음대로. 원칙과 노선이라면. 이해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정당은요. 한 지역에 100명 가지고 득표율 몇 프로 나오겠어요. 그 주변 사람까지 해서 1000명 얻어봐야 득표율 이제 만약에 20만 명이다. 그러면 투표자가 15만 명이다. 그런데 60%가 투표했다. 그럼 9만 명이 투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 했다. 그러면 투표율 1.1%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이기는 힘들어요. 정당 모으긴 쉽지만 독립유권자 조직 모으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 대신에 한 번 제대로 한 선거구에 100명 200명 모여버리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그냥 후보를 올바른 노선 올바른 원칙 올바른 가치로 끌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요. 이게 한 번 형성되면 문화가 돼요. 제가 이렇게 저희 쪽에 자유시민본부 중에 권역 중에 활발해져가는 권역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도 이게 한 번 형성되면 문화가 된다니까요. 이 자유시민본부는 처음엔 권역 단위로 출발합니다. 한 권역은 보통 인구 기준 한 200만 안팎 됩니다. 서울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북동 북서 남동 남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한 권역의 평균 인구 규모가 한 250만 됩니다. 그런데 권역에서 사람들이 몇십 명 버글버글해지면 이게 선거구 단위로 분화되는 거거든요. 한 선거구는 평균 인구 규모가 한 20만 안팎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권역 단위든 선거구 단위든 한 단위당 대개 헌신적인 사람들 3명에서 5명 정도면 출발이 가능합니다. 보통 어떻게 형성되냐. 연세가 지긋하신 60대 후반보다 더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뒤에 한 10명 8명 이렇게 병풍을 서주세요. 돈도 조금 보태주고 그리고 이제 60 초반에서부터 30대까지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 한 3명에서 5명이 딱 앞에 창날을 형성해요. 그러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창날 이걸 장교라 그러는데 장교 한 단위에 한 5명이면 그 단위에 그냥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교로 치자면 전국 선거구 200개를 돌려야겠다. 장교 1,000명이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교급의 사람이 한 선거구에 예를 들어서 한 50명 됐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장교가 한 1만 명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뒤집힙니다. 장교가 1만 명이면요. 주변까지 해서 그게 한 20만 명 30만 명 움직이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당 같으면 안 뒤집혀요. 정당 같으면 그래도 군소정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활 자기가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버젓한 시민이라고요. 그냥 개인 시민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랑 담삽고 살던 생활인들이에요.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나와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어떤 종류의 활동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5명 10명 20명 된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 된다. 이러면 이거 게임 끝나는 거라니까요. 게임 끝나요. 특히 수도권 같으면 게임 끝납니다. 충청권도 게임 끝납니다. 그럼 수도권 충청권 합쳐서 선거구가 몇 개냐 전체 현행기 중 250개 선거구 중에 약 5분의 3이 수도권 충청권입니다. 영남권은 또 이쪽 성향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시도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